생활문화기업 LF가 미국 골프웨어 브랜드 랜덤 골프클럽을 국내 공식 론칭했습니다. LF는 오늘 서울 강남구 소재 LF 편집쇼에서 랜덤 골프클럽 론칭을 기념한 팝업스토어를 열고 골프웨어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브랜드 정차석을 담아 경쾌한 패턴과 위트 있는 그래픽, 브랜드 이니셜인 RGC를 포인트로 활용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LF는 약 6조 3천억 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골프웨어 시장에 맞춘 다양한 골프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세분화한 국내 골퍼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겠다는 게 계획입니다.